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당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지도부 임기는 2년이지만 대선 출마를 위해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인데요. 민주당 당원은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끝으로 당대표로서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사퇴 이후에도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가덕도 신공항 특위위원장직을 수행할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새 대표를 선출할 때까지 김태년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합니다. 최근 5년간 상속 증여 재산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총 상속 증여 재산 규모는 112조 9,808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2015년 79조 6,847억 원보다 33조 2,961억 원이 늘어난 금액인데요. 5년간 41.8%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재산별로는 증여 재산은 2015년에 비해 89.8% 증가했고 상속 재산은 4.4% 감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부의 세습을 분산하고 편법 증여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H 직원 땅 투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청 공무원도 신도시 예정지를 사들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명시는 소속 6급 공무원과 가족이 지난해 7월 광명시 흥신도시 예정진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토지 800제곱미터를 4억 3천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개발 정보를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수사를 의뢰하면 조사에 들어가는 형태라서 가장 중요한 초기 조사가 미흡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마약 유통 핵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일당 40여 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는데요. 일당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필로폰을 들여온 뒤 개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빼앗은 필로폰만 700g, 2만 3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거래 금액으로 따지면 5억 원가량인데요. 경찰은 이외에도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 양이 수백 kg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 전날 2,1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법안에는 1인당 1,400달러, 우리 돈 약 15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서명을 거치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입법을 통해 거두게 되는 첫 중대 성취입니다. 3월 14일 이전에 서명을 하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인데요. 워싱턴포스트는 이르면 9일 관련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이라크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소감을 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종교 간 화합과 폭력 그리고 극단주의 중단 촉구를 위해 이라크를 방문했는데요. 시아파 지도자인 알시스탄이의 자택을 찾아 비공개 만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가톨릭 교회 수장과 시아파 지도자 간의 사상 첫 대면이기도 한데요. 교황은 만남에 대해 내 영혼에 유익했다고 말하며 이슬람과 지속해서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종교 간 화합은 역대 많은 교황이 수없이 강조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종교 간 화합과 공존 행보를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올해도 여지없이 미세먼지가 찾아왔는데요. 마스크 더 단단하게 동요매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